지금 뭐 보니 각색 장님판의 일시다 장님이 그냥 다 폭도가 되게 다르던 게 있다 어디 장님이 뭐니 이건 저 충청 경상 전라도로 내려가면 길로 도구치라 나온단 소리가 똥 이랬은 게 있다 어떡해 못구들아 기야 못구들아 기야 못구들아 기야 이렇게 울고 댕기고 서울장님은 어디서 서는거니 굴목 서입 달르고 중산 달르고 나 어쩜 기다리겠다 이렇아 울고! 저 한참 양선 attempts 동산장님을 서 올려서 댕기 보니 구 redesiles! 정님 호동자, 호라로 내껴줘. 너가 맡아주래냐? 아, 이난 날놈어자에서 똥을 냈거라. 에이구려, 똥을 먹이고 다른 똥은 안 먹이고 똥, 노랑 똥 안 먹이는냐? 저런 우라질 장인 두깔로 보나? 노라고 팔하고 빨간갈하게. 이놈어자딘 내 말 쳐라 봐라. 내가 돈으로 거질 못해도 냄새로 난다. 냄새를 없지 않나 말이여. 냄새가 노라이고 노랑 써이라니? 아니, 너 저렇게 돌아다니믄 간기 공부를 하려고 악담이나 하고 댕겠지. 정치장인 세우절하나 칠칠하나 영원히 칠칠하나. 국을 하나 칠칠하나. 국들을 한번 들어보라이냐? 어떻게? 국룡이 칠칠하나. 국룡이 칠칠하나. 경제똘해놓았단 말이여. 경제똘해놓았단 말이여. 경제똘해놓았단 말이여. 아, 불쌍 전류와 삐름 수리 수리 말 지빗 수리봐 우박 매외하는 게 비리기도 난 못 봐봐 난 못 따라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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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릿 다 함득하다 여기 오불누를 어어어어윽 이럴 방균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